보호관찰 대상이 된 10대 여학생이 판사에게 자신의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주인공은 A양인데요. 2022년에 술을 마시고 일탈 행위를 해서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보호관찰은 죄를 저지른 소년범죄를 관리하고 교화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처분 해제일을 얼마 앞둔 A양은 보호관찰 기간 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의정부지법에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불량 청소년과 어울렸던 A양은 보호관찰소의 관리로 환경이 점차 안정적으로 바뀌자 이런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A양은 편지에서 큰 변화를 스스로 느끼고 지내고 있다며 보호관찰이 연장되는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못다한 학업도 계속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A양은 보호관찰소의 주거 환경 개선과 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받게 되면서 가수라는 꿈을 찾고 공부를 시작해서 검정고시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편지를 받은 의정부지법은 A양의 보호관찰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